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제 목소리가 작죠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여기가 앙코르 호텔이라는 호텔인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약간 프라이빗하게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을 찾아왔고요 지금 주변이 엄청 조용해요 여튼 지금 저희들과 같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과연 어떤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저도 시간 넘어서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내레이션을 따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행사가 조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전시장은 우리 같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적인 시험품들을 전시하는 행사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을 만큼 좀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많았고 무엇보다 정말 어디에서든 디스플레이를 집어넣겠다 그리고 그 집어넣는 디스플레이를 우리 제품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광기와 집념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디스플레이는 한 것 같아요 흔히 갤럭시 플립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도 접히면서 이렇게 뒤로 접힙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관계자에 따르면은 그만큼 디스플레이 내구도가 보장됐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앞뒤로 접는 제품을 만들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전에 나왔던 거긴 한데 신기했던 게 보면은 홀더블 노트북처럼 펼쳐지는데 그 위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한 번 더 펼쳐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노트북을 가정한 시제품에서는 화면이 위로 올라가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아래로 확장하면은 노트북 터치패드 크기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무선 이어폰에 디스플레이를 단 거예요 이게 원형으로 디스플레이를 딱 올리게 되니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JBL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원형으로 뚫어두면은 아마 워치와 비슷한 방식의 UI, UX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입장에선 우리는 이런 디스플레이도 깔끔하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뭐 요런 거를 강조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접거나 말거나 잘라서 어디다 쓰느냐 이게 요즘 뜨고 있는 시장 중에 자동차 전장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필기가 있거든요 자동차의 계기판이나 뭐 앞쪽에 있는 대시보드 같은데 고객센터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장착하고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삼성디스플레이 측에서 차량의 대시보드 전체에 휘어진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거나 뭐 지금도 테슬라 같은 거 보면은 계기판의 거대한 태블릿 형태를 갖고 있던데 이게 또 좋긴 하지만은 평소에는 좀 접어두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나? 여튼 뭐 그런 니즈가 있는 거를 고려해서인지 디스플레이를 접고 펼치는 기능을 자동차 모형 위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웃긴 게 운전대에도 환영 디스플레이를 깔아놨어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경적을 터치로 올린다면 뭔가 되게 좀 이상할 것 같지 않나요? 여튼 이게 반드시 경적 때문은 아니고 자동차 대시보드 같은 거에도 터치 형태 디스플레이로 뒤톱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누르는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삼성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하단에 피네조 센서라는 걸 깔아서 진동을 구현해요 누르면 부르릉 진동이 울리면서 피드백이 딱 느껴지는 구조입니다 스마트폰은 진동 모터를 이용해서 진동을 사용자가 느끼게 하지만은 대시보드 전체 진동 모터를 깔기에는 진동 모터 크기가 엄청 커져야 하거나 아니면 무게 같은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서를 사용해서 진동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애플 비전 프로 소식이 들리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사실 애플 비전 프로에는 올레도스라고 해갖고 크기는 아주 작지만 해상도는 또 아주 높은 디스플레이가 상속되어 있거든요 이게 애플에는 소니사의 올레도스가 들어간 걸로 알려져 있고 관련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 그러니까 크기는 아주 작지만 해상도가 아주 높은 디스플레이 시장이 꽤 큰 성장세를 보이는 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꽤 돌았었어요 그래서인지 마침 삼성 디스플레이도 요거를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총 두 가지 타입의 올레도스 제품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올레도스 제품 근처에 군사용으로 쓰이기가 적합한 다양한 제품도 보이세요? 보시면 이게 열을 감지하는 열화상 스코프인데 실제로 제품을 보면은 특정 온도의 열을 감지할 수도 있어요 지금 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스코프를 통해 보면은 얼마 전 누군가가 남긴 손바닥에 열이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열화상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를 꽤 작은 스코프 내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스코프의 내부 직경에 맞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즉 올레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메진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지난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올레도스가 나온 거 같기도 하고요 여튼 이 기업은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주로 군용 마켓에 판매하고 공교롭게도 그런 제품 중에는 애플 비전 프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HMD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걸 또 전시를 했더라고요 호기심 많은 제가 또 써봤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써보니까 생긴 게 좀 이상한 건 차치하고서라도 마치 파일럿처럼 눈앞에서 시시각한 정보가 꽤나 선명하게 보여서 오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올레도스의 화면이 아주 밝을 갖고 카메라에는 제대로 당기지도 않을 정도던데 이런 밝기가 있어야만 야전에서 활동하는 분위기를 제대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고주사의 게임의 모니터나 TV 역시 뭐 고객사의 사례로 전시되고 있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다시 조용한 복도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제품들 그리고 기술들을 보셨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 접었다 폈다 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기술들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무선 이어폰에 적용된 그 동그란 올렛드 화면인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자마자 와 이거 적용되면 진짜 편리하겠다 그래 무선 이어폰의 배터리 상태를 왜 무선 이어폰을 사용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양도 상당히 예쁜 만큼 적용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어폰을 바꿀 의향이 있을 정도로 꽤나 괜찮은 제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해요 여튼 이거 말고도 CES2024를 앞두고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 중이니까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소개를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영상 마칩니다 끝!